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제모라면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번 주 목요일 5월 18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대조동 깨밭에서 다섯 명의 성도로 출발한 우리 순봉원 교회가 우리 조영 목사님 올로 목사님 추대되시던 2008년 5월 14일 78만 성도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우뚝서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큰 붕역사를 일으키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택하셔서 순봉원 교회를 세우셔서 날마다 놀라운 붕역사를 이루어 오늘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64년 4월 달 우리 교회 처음 발을 드셔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해설 58년을 섬겼는데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요 영적 대선배로서 귀한 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중이십니다 이와 함께 오늘이기까지 눈물로 기도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구의자님들 남해성계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의 큰 붕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제2의 붕을 활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붕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주인공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폭발적인 붕역사가 다시 2020년대 30년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붕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의 모습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하여 여튼 일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큰 붕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하루만 3천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3장 41대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명이나 더하더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3천명이 다 어디서 침례를 받았대요 예루살렘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다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흐른 물에 그때는 다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로 교인수가 5천명 수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봉했습니다 이 숫자는 남자 어른만 센 숫자이기 때문에 3천명 5천명 수만명은 만명 몇만명 십만명 이 대교회로 폭발적으로 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봉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봉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첫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3주 2장 42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합니다 그 봉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맞느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브리스도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적하고 고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듯을 판단하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우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료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주의 놀라운 기적과 늘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교인이 세계에서 아멘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아멘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그분들은 말씀 떨어져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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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은 아멘 대장이구나 아멘 더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보호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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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10편 1편 3처럼 말씀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보이시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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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해 보기 말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려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영역을 더해 주셔서 날보다 기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능력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민꾼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이른 새벽에 또 밤늦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셨습니다 십여가다리 전날 반도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주인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올라간 시간에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0장 40절에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영국적으로 깨어있어서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의 기도를 나가는 자로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수정에서 열흘 동안 칸이교다 성령 받고 난 다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장 14절에 성령 받고 해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오시더라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사람 찾아서 만나고 전화하고 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버사장 주어로 말씀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사람들 찾아다닐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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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쉽게 부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사장 3자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빠져서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지참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3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래서 교회 내 배고밥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4장 34절 35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들에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우리 창립 15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가 이제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려움에 처한 요소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시절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임님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분식집 주인 아저씨에게 미혼모가 내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선 외상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고 돈 안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분식집 주인 사장이 그 말을 믿고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음식을 보내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이가 고맙다고 다시 하면서 자기 음식값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어린아이라는 것은 10대 소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분식집에 늘 오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분식집 주인 부모가 주인 사장 부모가 찾아가서 너 지금 일할 수 있으면 우리 분식 가게에 와서 파타민을 하고 너 애 낳을 때까지 우리가 봐줄게 하니까 도발 되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 가서 아이 건강도 체크하고 이것이 국민일보 이제 그 5월 4일자 4.21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기쳐주었습니다 사실 다 바쁩니다 또 분식집에서 하도 이런 일로 또 거짓말로 피해를 피는 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한 자매에게 한 사람의 관심이 온 사회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크게 눈에 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문제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문이 있는 분 그런데 차상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나라에서 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차상위가 된 분이 있어요 아들이 자동차 갖고 그 집이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뺍니다 왜? 자녀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고른 사람들은 자네들이 안 도와준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또 장애우 미혼모 또 탈북자 독거노인 손흥손흥한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산장애우도 우리도 계속 펼쳐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눔장터를 열어서 집에서 쓰지 않는 건 다 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은 다 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안 넣고 쓰는 거 많이 있죠 새건데도 안 넣고 쓰고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와서 아무 때나 가져가게끔 그것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40일 전에 날마다 마음을 갇혀야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갇혀야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장립 65년을 맞이하여서 7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스 4장 3절을 말씀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다툼은 안 됩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위대한 하늠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청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2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갇혀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예를 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어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대로 모여서 힘을 모아 우리가 이 모아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늠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리포스 10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을 볼수록 더욱 구리하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에게 모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제되어야 됐으니까 이제 이제보다 더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사랑을 지천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전 2장 4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의 여튼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들이 축복받아서 받은 해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몰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온 세계에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못자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2일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유다의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뇌출료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심장마비 오든 뇌출로 쓰러지면 5분 이내로 빨리 심폐소생을 해야 됩니다 5분을 놓치면 심장에서 피가 본몸으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돌아가는데 뇌로 피가 안 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5분이 지나면 뇌가 죽습니다 처음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누가 쓰러지면 그 즉시 해서 심장이 뛰게 해서 피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러져 버렸는데 오랜 시간이라도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몰랐죠 늦게 발견돼서 보니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소생할 아무런 감황성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술을 지나도 한번 받게 해달라고 아니 이미 뇌사 상태가 돼서 술을 받아도 필요 없다고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래도 간절히 가족들이 요청을 해서 6시간 걸려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술을 받는 동안 눈물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술을 마시고 나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의사는 아마 제일 결과에 안 좋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임지려고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늦게 발견돼서 전혀 깨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혹 깨어난다고 해도 전신 마비거나 대부분이 마비가 돼서 평생 불고로 아이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할머니가 순범의 기도 용사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냥 입사시간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구역의 소식이 알려져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일 이틀쯤 지났는데 그 구역의 지역장님인 나이스 권사님이 오셨어요 나이스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구역에 다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지금 열 이틀째 있는데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 셋째 날 그 병원에 서약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가위가 축 쳐져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없죠 이미 뇌사 상태로 의학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온 교구가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런 기도에도 반응이 없고 기도가 끝나는데 끝나는 그 순간 오른팔이 털턱 올라간 거예요 어머니 화나면이라고 보고 할리야 하니까 옆에서 의사가 반사신계로 축침 올라가는 거라고 의사는 영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요 다시 병원에 기도해 주러 가니까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요 또 침 돌려서 침 닦아주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소리가 들리면 아멘하라 하니까 말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알아듣기 했으면 눈을 한번 다시 껌뻑거리라 눈을 한번 껌뻑거렸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었던 애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러진 지 27일째 되는 날 세 번째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입을 열어 엄마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자에서 생사로 갈 때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다이를 꼭 하나 주면서 다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30일 만에 중앙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그 다음 재활전문병원으로 가서 또 재활을 하는데 고소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처음에는 전혀 감황성이 없다 그러더니만 깨어나 회복되니까 이대목병이 생긴 일으로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회복이 너무 빠른다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딱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라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퇴원을 하고 2016년 3월 달부터 복학을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혼상되어 있다가 그 다음 깨어나서 5개월 재활활동을 하고 6개월 만에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는데 지금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걸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있는 태고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미술치료 상담 공부를 해갖고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며 치료해주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의 사람들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는 절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고 깨어나도 온몸이 마비되거나 어느 한쪽이 크게 마비돼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멀쩍하게 온몸이 회복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대목병 병원 생년이로 최대 기적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들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올해나 영원토록 주님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고 짐 받고 하나님의 놀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골 70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다골 놀라운 부여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을 지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가난으로 인해서 뭘까 싶어서 굶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고통상한 사람들이 와서 고통의 모든 멍해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치료하는 교회 사랑을 시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사명을 주님의 때까지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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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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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